아직 서울이야? 야 너고 뭐하냐?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와라 장소 정해지면 내 문자 줄게 야 이 극장도 이제 많이 늙었다 기사님 저 오늘 출구합니다 나 좀 데려다주면 안 되겠냐? 태용사까지만 좀 기다려봐 보내줄게 아 공기 좋다 아 넌 그것도 몰랐어? 예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야 한감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년 동안 고마웠어요 나 지금 4년 동안 이 작품 몰빵하고 있어 야 질레 어딨어? 신혜 잠깐 나와봐요 네?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냐? 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길 닿는 대로? 자 돌아가네 바람 좋네 원주면 여기서 가까운데 심심하면 놀러 오라고 해 엔지 대로 가는 거야 아gil 여하하 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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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